차기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의 최대 관건은 외풍 차단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철강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독립경영을 해야 함이 제1순위 요건으로 꼽힙니다. 현재까지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자는 외부인사 15명, 내부인사 7명 등입니다. 내부에선 회사의 근간인 철강산업을 모르는 수장이 그룹을 이끌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차기 수장은 외풍에 흔들리면 안 되고 국가기관 산업인 만큼 뼈대 있게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후보 추천인은 1월 말 후보군을 5명 내로 압축하고 2월에는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해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